에휴, 누구는 너무 일을 안 해서 문제고 누구는 너무 일을 벌려서 문제고 이 무전기 배터리 상태가 좀 이상한데? 아이 참, 정구형 그 장기 점검 좀 해놓으라니까 다녀와서 제가 점검해놓을게 됐고, 이거나 챙겨놔 뭐예요 이게? 오늘 북서쪽에서 귀신 나오는 날이래잖아 아이, 검은다리꼴 근처로 널싱 더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싫지는 않은가 보네요 이렇게 챙겨주는 건가고 아주아주 기어오른 경향이 있어 레인줄이 않습니까? 잘 기어올라야죠 가시죠 야, 거기가 아니야